20분 20분 각 잡을까? 20분도 안걸리죠 17분 근데 요즘 포탑이 너무 세져가지고 20분 서렌 밖에 안나오고 맞아 근데 요즘 포탑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냥 밀려고 해도 밀려도 20분 걸려 밀려도 20분 걸려 오케이 갑시다 서렌은 칠 수 있게 저희 준비됐어요 서렌은 치게 해줘야지 그래도 서렌이라는 권리는 구에게나 있으니까 시간 좀 방송 시간 좀 만들어 줘야지 일단은 피들 피들 밴 피들자이라 르블랑 피들자이라 보고 일단 선배는 피들 오케이 아 무슨 왜 밀을 안하지? 우리 안 하네 우리 안 하네 깔끔하게 미드 저기 밴 하네 그냥 까루님이 힘들려 하는 거 밴 하는 것 같아 어차피 저기 저게 밴 할게 없으니까 아 밑에 한개 밴 더 할거야? 어 그냥 우리를 까루님이나 편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미드에 밴 하는 거 같아 어.. 어.. AP.. 뭐.. 뭐.. 모르가나 할 거면.. 하.. AP.. AP가 편할 텐데.. 제드.. 제드제이스 같은 게 배나.. 잔나.. 잔나.. 잔나나 저희 밴 나올 거 예상했고.. 어.. 자이라.. 자이라 밴 해주세요.. 네.. 르블랑까지 밴하면 N이 나올 걸? 아.. 르블랑? 르블랑.. 네.. 워익 줘도 되나? 우리도 모르가나 밴 안 했는데.. 워익 줘도 되나? 워익을 밴을 할까? 우리가 그건데? 상..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르블랑 밴 하죠 네.. 르블랑 밴해요..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미드예요? 아니 아니.. 서폿은 르블랑이야.. 서폿이 르블랑하고 자이라 밖에 안 해.. 미리 거의 안 해.. 그럼 밴 밴.. 어.. 형 이거 한슬이 형 뭐 할래? 나미.. 나미랑 스레쉬랑.. 브라움.. 레오나.. 됐어.. 아니면 나르 같은 거 먼저 잡아도 되고.. 나르 잡아줘? 근데 제가 챔피언.. 형은 워익 잡는 게 나을걸요? 내가 워익 할까? 네.. 워익 하셔도 되잖아.. 워익해도 되지.. 물고기 해야겠다.. 물고기.. 그러면 여기서.. 남이랑 물고기? 아.. 남이.. 남이랑.. 아니 아니.. 워익이랑 나르 잡잖아.. 워익이랑 나르? 그렇게 그렇게.. 보카 씨.. 보카 씨 나르 잡고.. 형.. 쏟아도 돼.. 쏟아도 돼.. 쏟아도 돼? 영윤이 형.. 제드나 제이스 둘 중에 하나 할거지.. 아 맞아.. 나 근데 미드 챔피언 꽤 많아.. 제드, 제이스, 제라스.. 카타리나.. 리산드라도 있어? 리산드라는.. 난 탑라이너니까.. 어.. 내가.. 내가 올 챔이랑.. 어.. 이렇게 이렇게.. 나르를 뺏어왔네 좋네.. 스레쉬 저 형 못해.. 괜찮아.. 나미가.. 말라인즈는 나미가 이겨.. 나미가 이겨.. 나미가 이겨.. 그럼 뭐하지? 케이틀린? 코르케 할까? 코르케 하지 그냥.. 코르케 할게.. 룬을 이거는 어떻게 가야되지? 워익은? 올공속 아니지? 이거 똑같이 올공속으로 가 그냥? 그.. 방어력하고 공속? 공속해서.. 파워 정글링.. 그냥.. 그러다가 딱 6렙 때 궁 찍히면 미드가속 따면 돼요.. 어.. 상대 코르케 하면은.. 무시한.. 코르케.. 코르케 나미 뽑지 여기서.. 나미가.. 나 물고기 없어.. 모르가나? 내가 모르가나 해도 되긴 해.. 나 물고기 없는데.. 형이 물고기 잡으면.. 내가 물고기 잡을게 그냥.. 이게 더 쎄 거 아니야.. 어차피.. 어.. 주압이 더 쎄.. 이걸로 가자.. 라인도 터트리면 되지.. 라인도 터트리면 돼 그냥.. 내가 워익이 6렙 때 궁 쓸 각도 나오게 해서.. 사이브 치면 되잖아.. 그려 그려.. 에이.. 티모는 심했다.. 티모하면 나 쿨감나르 감.. 쿨감나르 무섭더만.. 쿨감나르 좋지.. 쿨감나르 좋지.. 아 근데 진짜 또르키또시안.. 하기가 싫다.. 진짜.. 아인종.. 또르야 또르.. 또르키또시안.. 또르.. 아.. 또르.. 또불 안 넣어라.. 또르 또불.. 특성은 방어 쪽으로 들까? 아냐아냐 공격 공격.. 알았어.. 알았어.. 이게 딱.. 루시안 잡고 죽으면 이득이에요.. 알았어.. 오케이.. 미드 뭐 할래 영훈아? 아.. 카타.. 카타면.. 하난과야 많은데.. 또르 또불이야 또르 또불.. 또르 또불이야 또르 또불.. 아.. 죽이자.. 죽이자.. 생각해보세요 쟤.. 물챔이라.. 이거.. 그냥.. 카타린 하면.. 죽일 거 많지 않아? 카사딘도 있고.. 신드라.. 카사딘.. 신드라.. 카사딘.. 데라스.. 피즈.. 트페.. 어.. 나 이거 망했다.. 튕겼는데? 왜? 튕겼어.. 아 그럼 일단 이거 픽하면 되지.. 니산드라.. 스왑.. 스왑해야 되는데 스왑을 못하자 그래서.. 튕겼다고 말하면 되지.. 이대로 픽을 파셔야 한 다음에.. 어.. 튕겼다고 말해줘야.. 네 나.. 성주.. 성주 튕긴 거야? 어.. 튕겼어 지금.. 픽했어? 아직 안 했어.. 픽했어.. 어 됐다 됐다 안 튕겼다 안 튕겼다.. 나이스 나이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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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누를게요 먼저.. 됐다.. 이거 이거.. 나랑.. 영훈이랑.. 됐다.. 조합.. 조합은 더 나은거 같아.. 정 recursos... 루시안만 물어? 루시안만.. 루시안 카타이다 부면 될거 같아요 그냥.. 아니면 사 desarroaching.. 차탄이라 부면 될거 같아요 그냥.. Asli.. 예.. 나야, 나. 내가 다시 초대했어, 일단. 영혼이 들어왔다. 아, 틀리지? 아, 틀리지? 자, 20분 서랭 받으러 가자. 보고, 보고. 철구랑 복용은 왜 이렇게 질질 끓여. 게임이. 역시 쇠파이프. 안정적이지 않아? 카타 져마. 빨리 했어. 져마. 덤불텔. 판테온 정글. 빨리 끝내자. 바텀 그거 먹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형. 아, 그때 저랑? 우리가 뭐지? 지금 퍼블루인가? 두꺼비. 두꺼비 먹고 시작하면 무난하게 될 것 같아, 바텀 라인은. 오케이. 이러면 홀스형님이 선 레드에서 골렘 좀 먹고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네. 승주야 내 목소리는 잘 들려? 어,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나는 찢어지게 들려. 그래서 우리 목소리라서 찢어지게 들려? 어. 그럼 스카이프를 이거 시작하고 퍼즈 한 다음에 다시 파자. 어, 방 다시 파줘. 너가 호스트 해봐. 뭐라고? 너가 호스트해서, 그러니까 이거 전화 끊은 다음에 너가 다시 전화를 걸어봐. 아, 알았어. 내가 전화를 끊을게. 퍼즈, 퍼즈. 내가 할게. 잠시만요. 스카이프 문제. 네.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끊어, 끊어, 끊어. 내가 전화 끊을테니까 바로 걸어줘. 어. 어. 승주영 승주영. 어. 형 마이크 끊겨. 이상형에 마이크가. 상현이 마이크가. 와, 개 끊겨. 지금 끊어? 개 끊겨. 조금씩 끊기네? 지금, 이렇게 들려. 똑같은데? 오 개또, 나 개, 개또같다. 이제 알았어. 잠깐만. 저렇게 들려. 아우 지지 아 이거 근데 인터넷 문제라서 제 3자가 제 3자인 내가 파보도록 하지 어때? 똑같애? 어 똑같애 영훈이 형 끊어봐 내가 걸어볼게 어 알았어 역시 인터넷 됐지 됐지? 어 물어봐 시작해야 되는데 됐다 됐다 뭐 해도 될까요? 고할게 다 있지 우리 팀 고고 고고 우리 선 레저하고 우리 두꺼비 맞고 고고고 시작해 맞어 맞어 일단은 칼 제가 여기 볼게요 어 나는 여기 볼게 지금 바로 가서 55초 쯤에 와도 박자 여기 봐주세요 네 네 난 굶주렸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텐데 아 정면 와드 정면 와드 오케이 여기 와드 여기 와드 140 범브린 여기 140인데 한번 느딘베 가볼까? 여기 140이 지워지거든 느딘베? 어 140이 지워져 되게 너무 빨리 받았어 이거 쓰레시가 느딘베라 느딘베 갈거면 나와 아 근데 이거 작골로 가야돼 갈거면 그니까 140이 막아서 그냥 가면 바로 될거 같지 않아? CC가 없는데 내가 가야지 가지말자 가지말자 내가 가고 남이 물방울 찍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올래? 선택 빨리 해야돼 와도 박고 갈게 가 5인 가자 가자 여기 홀스님 따라와요 오케이 여기 140이 지워지니까 천천히 가 여기 루시안 여기 루시안 어어 부시에서 대기해주세요 옙 남이 물방울? 나 아직 안 찍었어 오케이 물방울 찍어야 될거네 이거 14 142에 출발해 142에 출발해 142 그정도에 출발해 가 가 가 내가 먼저 갈게 내 먼저 갈게 남이하고 내가 먼저 가야돼 자 아 걸렸다 걸렸다 그냥 가 그냥 가 레드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카타 올라갔거든 카타가 레드에서 제가 좀 들어갔어 됐다 레드 먹으면 돼 이거 어? 선수만면 아이고 가줘야 돼 가줘야 돼 어 다했어 아이스 다했어 쏘리 큰일날뻔 했다 괜찮아 괜찮아 형 형 한술이 형 나 레드 경험치 좀 먹어가지고 이래 빨라 오케이 오케이 양아치 놔 몰래 소곤소곤 말할게 사실 레드 경험치 내가 좀 먹었어 여기서 끝을 보자 나도 못 먹었어 나도 못 먹었어 바텀 이긴 것 같아 이거 바텀 끝났어 일대때부터 일단 와드 없지 한술이요 그냥 없어 이거 그냥 앞에서 디나일게 내가 그냥 루샨 집 갔나? 몰라 체크가 안 돼 라인 빌자 라인 빌고 집 갔다 오자 어 나 스펠 다 있어 몰라 체크가 안 돼 라인 빌자 라인 빌자 라인 빌고 집 갔다 오자 burg대가 안 돼 운명을 밟았었거든 크로스 형님은 계속 정글 돌아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글 저 머리가 안 남게 하면 돼요. 앞터면 손 주도권 잡았어요. 일단 줍니다. 캐리 맞겠다. 사냥할 시간이다. 이거 라인 받아 먹자. 응 이거 땡겨지면 먹을게.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아 당신 있어 истории 혁신. anhaala타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배우고 Ан vehicles и лаб波ных extra Caylee. ралт, пол Т白е. TWO-1-0-2, я бьюнт, сарса рааа. трудностyn и лабпер св ножом и лаб Vid, слой подphrod. 3-2-0-1, я бьюнт. 플 탑 조심 런블드 플 탑 조심 런블드 플 셰플 있을거야 런블드 플 아 처음 표가 맞았어야 되는데 소울이 바텀 이만 해봐 바텀 유리해 저게 아 계속 탑은 이기긴 한데 그럼 됐지 탄거 없어 바텀 스펠은 다 있지 응 서로 다 있어 서로 이거 런블드 텔 있다 오케이 수근이는 텔 있어 없어 13 잠깐만 이거 랜턴 게임 같아 오케이 빵테 안 보이지 지금 응 안 보여 갔다가 어디 하나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바텀 올 수도 있겠네 이거 이제 바텀 차려야 이거 그러니까 어 그래도 위에 조심해 바텀 아직 빵테 보인 거 아니야 상관 없어 감당해 나 쓰레쉬 플로우 할 수 있거든 응 내가 조심할게 거가 허리 안줄게 빵테 바텀 어 빵테 바텀 너 음불 6랩 나 이제 6랩 응 난 굶주렸다 응 빵테 바텀 어 빵테 바텀 어 빵테 바텀이었는데 올라왔어 아 움직였다 이것도 잘 강 안줄게요 형 그냥 나 잘 있어 나 이거 잡으면 6레벨 될 거 같아 예예 저들이 도망가야 늘 재밌을 땐 엘링 빠르네요 다텀의 마드 어디 있어 지금 없어요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네 지금 한번 당겨지거든요 지금 럼블 텔 궁 있어서 한번 조심하긴 해야됨 응 응 연승훈이는 나 있긴 있지 게임 있어? 알았어 일단 참조할게요 근데 내가 궁이 없어 전멸궁도 차면 말해줘 어? 이거 물맞은데? 잠깐만 전멸궁 써? 잠시만요 이거 써도 돼요 지금 나이스 굿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약équики 나이스 나이스 나의 게임이 veulent 하면 돼 으응 나 here 그라는 oken outro 빠지 제가 white 이거 바텀 라인 밀고 정비하죠 밑에 비하야? 어 적도 안 보인다 바텀 쓰레쉬 집 갔어 로밍 조심해 탑 미드 나도 한 번 로밍 타임 나오거든 미드 조심해 미드 신발은 뭐 가지? 신발 헤르메스 하나 가져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올리세요 신발 신발은 좀 나중에 가시고 여기 루시안 쓰레쉬 다 미드 쪽 알겠어요 바텀 듀 루시안 리 바텀 듀 루시안 리 여기서 루시안 스펠 빠졌었어요 힐 쓴 것 같은데 일단 이따가 생각하죠 이따가 생각해야죠 잘 못 봤어 탑 공갱 갈게 분노 좀 채울게요 이거 3거리 마드 한 것 같아 레벨이 진짜 아 여기 비용이 여기 팡장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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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이겨 이겨네 이겨네 이게 뭐 나이스 나이스 루시안 노플 파연눈길 올라갔어 스트레쉬 올라갔어 미드 셀 했네 아 오케이 아 스트레쉬 리 탑 무빙 해볼래 위쪽 마드 있어? 뭐 쌍버프야 스트레쉬 윗무빙 나 올라가야요 춥еля 올라갑니다 straig 우 Körper 나 이거 뒤로 안 뺐으면 죽었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럼플 과열이잖아. 한 대 맞으면 되지. 이거 바텀 맞으세요. 루시안 지금 피가 엄청 없거든요. 바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할 거면. 럼플 과열이잖아. 한 대 맞으면 되지. 빠진 것 같은데. 네 빠진 것 같아요. 럼플은 뺄걸. 스트레쉬 안 보일 때 뺐어야 했는데. 한테온인가? 한테온 노공이야. 스트레쉬는 어디 있어요 형? 여기 왔네. 미드 CS 차이나 계속 벌릴 수 있어. 한테온 간다. 럼플 탈? 럼플에는 노공 없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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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 형님도 그냥 빼셔야 돼요. 네 나이스 나이스. 이득이네. 이득 봤어. 1. 바텀은 계속 유리해 우리가 어차피. 미드는 시간 감염할수록 성장 차이 나니까 괜찮음. 어 알았어. 천천히만 해. 바텀께서 우리가 이겨줄게. 바텀께서 역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홀스 형님. 야 이거 탑 계속 안 보인다. 지금 일단 이쪽 시합 어꼈거든요. 응. 이렇게 세 개? 조심하시고. 이거 이거 빼고 빼고 빼고. 저 가고 있어요. 나도 가줄게 나도 가줄게 가줄게. 조세요 조세요. 나이스. 이겨 이겨. 나이스 얘도 잡아. 잡을게 잡을게. 스킬 없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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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숨으로 빠진다. 가줄게. 추격해 줄게. 나도 아래로 놀게요. 응 나 이렇게 갈게. 도대체 빠질 거 없어. 플래시 있나? 플래시 없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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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텐 뭐 갈까? 그냥 위치핸드 가셔도 되고 몰락 가셔도 되고. 위치핸드가 날 것 같은데? 오케이. 상대 조합이 2AP라서. 다이브 되진 않겠다. 안되겠다. 이건 쓰레쉬 오겠다. 아 안돼 안돼. 탄태훈. 아아. 아 죄송해요. 아 까비. 힐 빠졌고. 힐 빠졌고. 예예. 힐 빠졌어요. 나 궁은 없는데 한번 가볼게. 봐봐. 가는 길에 와드 없거든. 다이브. 같이 다이브. 나도 궁은 없어. 상대 노웅이라. 상대는 노웅이야 일단. 여기 와드가 있는데. 뺐다. 탄태훈 위드. 나 루시안 스킬 빼고. 쓰레쉬 빵 때 위드. 용 30초. 블루가 있는 거 아니야 적블루? 먹었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치. 탄태훈 저쪽으로 빠졌거든. 탑 잡자 이거 먹고. 나 궁. 아니다 여기서 카타 잡자 카타. 이거 쓰레쉬도 있거든요. 나 여기 와드가. 루시안도 안 보여. 루시안 바텀 올 거 같아. 하나 잡아. 호호호호. 하나 빨리. 이거 럼블 노테리거든. 나 텔포 40초. 이거 럼블까지 잡아도 되겠다. 럼블 한번 올래? 바텀에 쓰레쉬 루시안 다 있어. 펄 있어? 아 까비. 럼블도 펄. 우리 블루 내가 먹을까? 아니 우리 블루 돌아 니가 먹어라. 제 세야 저 있어요. 루시안 펄 돌았거든. 응 나. 탄태훈 본쪽이야. 예예. 탄태훈 궁 돌았어 지금. 1분 30초 넘었다. 알았어. 아니면 용 칠래 지금? 나 텔이 있는데? 그냥 용 치자. 응 이거 바텀 타더라도 돼. 바텀 한번 라인 밀어준 다음에. 리스한 궁구나? 리스한 궁 기다리면 될 거 같은데. 더 실 있어요 형. 루시안 실 없고요. 30. 한번 가자 이거. 그냥 용 쳐도 되는데. 용 치다가 쟤네가 무리하게 들어오면 내가 텔 타서 다 죽일게. 가자. 셀 먼저 내도 돼. 바텀. 바텀. 어 이거 이거 이거. 다 잡힌다. 다 잡힌다. 다 잡힌다. 다 잡힌다. 다 잡힌다. 다 죽어. 나이스. 옙 타이티 있어. 모르겠는데? 잡고 바텀 깨고 용 먹어. 럼블 탑이다. 나 3초 3초. 하다. 이거 왜 카우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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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아 미안 이거. 무메랑 못 잡았어. 참수리 형 저 플래시 돌았어요. 오케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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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거 저 합류할 거야. 하면 안 돼. 어어. 루시안 방금 플레이 썼어요? 루시안? 루시안 안 쓴 거 같던데? 안 썼어. 딜하다가 그냥 죽었어. 알겠어. 그냥 앞대시 해가지고 뒤로 풀 써도 못 죽는 느낌 낙지어가지고 안 썼다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럼블 성장 꽤 있다 그래도. 난리였어. 까루가 그리고 생각보다 잘한다. 네 잘해요. 무핀이 잘해요 은근히. 어. 이게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판테온이 미드 많이 봐줘가지고. 응 맞아. 근데 그거 덕분에 내가 정글이 엄청 편해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또 바텀이 풀렸고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초반부터 나쁜 면 하나도 없어. 판테온이 이거 계속 빌템 올리는 거다. 모르겠는데 이번 텀에 바텀 올 거 같은데? 어 이번 텀에 럼블 텔 된다 텔 된다. 아 안 걸게 그러면. 무조건 걸지 말고. 아니면 럼블을 따로 와도 되고. 럼블처럼 압박하는 것도 나오면 아파트 와도 될 거 같아요. 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한 텀 가도 될 거 같아. 그럼 3-3일 거야. 아마 판테온도 올 거거든. 3-3이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이거. 아 럼블 럼블. 난 텔 없잖아. 야 써 보탐을. 단테만 뒤에 왔네. 4-3이다. 4-3이다. 아 될 거 같은데? 와 너무 아깝다. 아. 이거 가지마요 가지마요. 알 거야. 알 거야. 우선 노일. 오케이. 지금 적 피 없을 때 시야 먹으면 되거든. 적 피 없을 때. 얼음 열게. 타워 상황이 좋아가지고. 가다. 저기 도망가야. 재밌을 땐. 잠깐만. 요거 요거 돌고. 요거 요거 먹고 템 사러 갈게. 오케이. 용 탑 다 좋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유일할 거야 한번. 알았어요. 슬래시 올라갔어 슬래시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와드 여기 와드야 적불로 컨트롤 안되겠다 10초긴 한데 와드 갈래 한번? 나 집갔어 나 집갔는데 지금 여기 와드 못지금 아 그러면은 근데 적불로 들어올만 할거 같은데? 포코빵 포코빵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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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좀 줄래? 또 나? 아 이거 그냥 간다 자 어 니가 먹었어? 왜 하필 나야 오케이 여기 지워졌어요? 안 지웠어요 없어가지고 밑에 점수 뭐 할 필요없어 지금 바론 나왔거든? 나 바텀 갈게 바텀 갈게 아 조니아 100원 오케이 너 우리 바론도 빨라서 애들 자꾸 바텀에 포커스 나가면 올라와서 그냥 빨리하자 너 바텀에서 많이 나겠다 내가 그것도 상상 못해 걔네 좀 쉬는 형 거기 혼자야 조심해 어 나 혼자 아 못 지웠어 아 못 지웠어 킬 가겠네 나 텔에 13초 땡니다 내 몰게 내 몰게 어 잘했어 잘했어 루시안 비야 루시안 비야 블룽 지금보다 한 발짝 씨앗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라인 밀고 같이 가자 형 이거 와드를 더 싸워야 돼 우리가 한 명 더 빨라 어 갔다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깜짝아 깜짝아 나이스 2차까지 가 2차까지 가 2차까지 나 2차있어 2차있어 조심해 조심해 2차까지 레드 2차 레드 1 쓰면 나 좀 먹을게 나 못 2차 비교 빠지자 드라 준비 오케이 딱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와드 사자 와드 에르메스 신발 가고 그 다음은 방템으로 갈까? 에르메스 벌써부터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가? 1300 골드 있는데? 지금 어 그냥 그거 가세요 비싸지 비싸지 누거나 해서 정량의 형상 정량의 형상 올리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갔다와 어떻게 럼블 탑이라서 쟤네도 먼저 고쳐 우리 라인 다 좋아 이거 깊게 들어오는 거 한번 잘라도 돼? 리상 쿵 몇초야? 쿵 있어 쿵 25초 쿵 쿵 용에서 한타 할거지? 네네네 바로 갈게요 용 15초 슬레시 나이스 노예 노플 노플 이속 코포인가?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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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3초 4초 아 멜로 이거 미저 바로 가서 다이브 해도 될 것 같은데 폴리스 형님 이거 집 갈 때 핑 하나만 사주세요 응 미저에서 선호하는 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나 지금 갈게 다운 웨이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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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정글 돌아? 네 정글 도세요 정글 돌아 지금 로포르키 레드도 먹어 2차 안가? 하지마 하지마 갈 필요 없어 나 하나도 별로 없어 뛴다 뛴다 슬로우 야 뭐야 여기서 막아 막아 뭐야 얘 빠졌거든? 울렸어? 안 울렸어 안 울렸어 안 울렸어 누구도 못 빠졌어 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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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블? 가 가 가 난 누구볼까? 나이스 나와 아 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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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가 가 가 나이스 굿 끝난 것 같아 2차 밀자 그리고 정비해 그 다음 바론 초 시야 먹으면 돼 아 알았어요 나는 봄 밀까? 아니요 제가 바텀 미세요 형님이 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됐다 메고 바론 시야 나가 칸다메 어 적불루 시야 적불루 시야 적불루 시야 적불루가 좀만 더 빨리 뜨면 좋겠는데 주초? 주초 나오네 딱 먹기가 딱 애매하다 약간 진짜 애매한 시간이다 저거 저거 먹다가 세 명 죽는다 딱 그런 시간 솔랭이었으면 저거 먹다가 죽었다다 바론 주고 역전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자 그냥 그냥 바론 쪽에서 싸워 리산다라로 강띠리시 열어 날씨가이다 나 집 갔다 올게 BF 나온다 피가 사서 어디다 박을까? 피가 사서 어디다 박을까? 티스톱 피가 여기나 이랬는데 바론 쪽 주변에 박으시면 돼요 오케이 파트 없을 거야 아랫도 사물이 할게 바론에서 낚시하자 여기에서 돌아간다 영훈아 기달려 같이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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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구나 사람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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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 먹을게 나 먹을게 그때까지 못 기다려 승훈이야 먹어라 승훈이야 먹어라 그때까지 못 기다려 승훈이야 먹어 한태훈 바론 쪽 오케이 이거 이쪽 가자 나 이쪽 칠게 이쪽 칠게 이쪽 칠게 0팀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체크 더 잡았어 잡았어 미드를 밀었어도 되긴 하는데 탑 밀고 내려봐 탑 탑 내가 밀을게 지금 여기 따우지 말자 탑 스트레시 렉터 빠진거지 몰라 빵 태운 거 같아 나로 틸 있어? 탑이 차를 밀자 그냥 탑 있어? 나 이거 미드 밀다가 나 텔 있으니까 바톤 간다 바톤 일단 비교해보니까 먹고 런블 여깄어 나 이거 이걸로 군동 관리하다가 텔 탈테니까 내 기차에서 좀 나 궁 있어? 네 기차에서 아이고 얘를 잘못 물었네 상관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호드라 킬 먹고 싶게 호드라 킬 가 가 가 가 호드라 줌 줘라 나 나 나 나 먹었다 먹었다 아 웃어 호드라 가로 가로 가자 잘창하네 아들 내가 아까 시작 끊어놨거든 야 이거 다음판 좀 분발해야겠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 판 아 팀 패자 같네 아 아 이거 팀 처음에 이거 미드게 해놓은 거리 아.. 힘들어었어 아.. 다 뽑히네 너네비하고 미드 업체에 가면 될 것 같아 다 돌지 뭐 스택에 다 지금 53이야 아 벌써 10분 초과했어 아 이거 말이 되냐 이게 가자 미드 아 미드가? 하나 둘 아니 밟을 것 좀 만들어줄게 바로 안되겠다 바로 바로 블루 더 킬이 없음 바로 가 어? 어? 여기 있어 너 조금 뒤거든? 어 근데 이거 미연 세져가지고 야 빡킬 지금 쟤 경로 지금 되게 돌아가고 있어 미쳤어 아 선생님 밀었다 그럼 선생님 밀고 그냥 바로 돌리자 바텀으로 이거 팝팝팝팝팝팝 가자 팝팝 팝팝 하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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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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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이브 할게 내가 어 아 근데 불도 빵인데 그럼 채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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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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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밀는데 근데 어떻게 이거 바론이라서 우리 미니언도 안 죽어 어 천천히 이거 이거 올 때까지 천천히 아니면 내가 이거 내가 및을 미니언 세지게 한 다음에 그냥 거기 있어도 돼 아 내가 및이 이거 계속해 어 그렇게 해라 이게 더 밀기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거의 아무나 보셔도 돼요 아무나 보셔도 돼요 아무나 보셔도 돼요 아예 못 막네 엄마가 이거 밥이 없어 그냥 라이브? 라이브 해도 돼 쌍덩이 다이브? 쌍덩이 다이브 쌍덩이 다이브 쌍덩이 다이브 나이스 굿 이래야 홀 시크릿이지 아 귀여워 아 이게 홀 시크릿 아닌가 아 전당의 화진 더블킬 끝 어 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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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지 아이수고 아 아 아 너무 오래 올렸다 이판 반성하죠 아이씨 아아 분발해야 되는 각이야? 네 너무 오래 올렸어요 이거는 분발각 워익 밴 나오겠다 근데 워익 되게 좋았어요 첫 갱 성공했지 않나 바툰? 짱짱 그거 때문에 이긴 거예요 61스택 했어 와 진짜 딜 딜 진짜 잘 넣는다 와 나는 챔피언하고 싸우질 않았으니까 궁밖엔 안했어 궁은 나는 근데 궁만 잘 쓰시면 뭐 1인분 하시는 거니까 아 으아 ся itís 쩌 쩌 þ 쩌 쩌 쩌 쩌